한미 공동연구팀이 가슴에 붙이면 청진기같이 심장소리를 측정해주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. 미 볼더 콜로라도대와 한국을지대의대 등 공동연구팀은 몸에서 나는 소리를 피부 진동으로 감지하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센서는 두께가 2mm 정도로 얇고 무게는 10원짜리 동전에 100분의 1 정도이며 피부의 진동을 직접 감지하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과 관계없이 심장질환자의 심장잡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. 연구팀은 센서가 감지하는 주파수를 바꾸어 목에 붙인 결과 성대의 진동에 따라 위아래와 같은 단어를 구분하는 등 다른 곳에도 적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벤시스에 실렸습니다.